안녕하세요. 오늘의 비디오는 니블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소리 영상 찍어보려고 해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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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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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s hook. 이건 제가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저는 라면을 먹기 전에 시원한 라면을 먹기 때문에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것은 라면을 먹기 때문에 라면을 먹기 때문에 라면을 먹기 때문에 라면을 먹기 때문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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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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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